안녕하세요 저는 면목댕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 연희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도 사주를 또 드릴게요. 사주를 드리고. 사주를 준다고 그래. 이 사람은 운동선수야. 뭔 말이 필요해. 운동선수인데. 사주를 쓰는데 그래요. 쓰는데 운동하는구나. 그럼요. 혈기 완성하고 이 사람 성격도 있잖아. 이게 운동선수라고 하면 되게 막 강하고 이렇게 보이잖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되게 조심하고. 조심하고. 불타스럽고. 6월 9일. 제가 지금 음력으로 봤는데요. 6월 9일에서 아. 이거는 축구선수다. 축구선수. 아아. 틀려. 맞아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축구선수다. 이 분은 이제 대한민국에. 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축구. 네네네네.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 손흥민. 손흥민 선수. 손흥민. 손흥민 선수. 이 분이 지금 어쨌든 외국에서 지금 축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봤을 때.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언제가 가장 전성기로 보여주시는지. 전성기요? 지금. 지금. 29살이잖아. 지금도 전성기에요. 이 사람. 27살부터. 27, 28, 29, 30, 31, 32, 33. 이때까지는 계속. 다른 팀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느낌이 보이는 나이가. 언제쯤 옮기게 될까요? 옮기는 거는 안 보여요. 옮기는 거는 안 보여요. 올해는 안 보여요. 올해는 안 보여요. 내년에는. 어디에서. 스카우? 어. 다른 팀. 그 팀이 아니고 혼자. 혼자. 혼자 가는 거죠. 그걸로 내년에는 좀 보이는데 올해는 보이지가 않아요. 올해는 이 사람 움직일.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내년에는 조금 상황은 조금 반전이 될 수 있다.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다. 내년에 언제쯤. 중반부 중반부. 내공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더. 좋은 도약의 기회. 결혼은 언제쯤 손흥민 선수가. 결혼. 결혼도 이 사람 사실상. 지금도 결혼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아직은 차일피를 미루는 건데. 2, 3년 안에는 결혼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람 사귀는 사람은 없나요? 지금은. 뭐 헤어졌나요? 가수랑? 가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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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런.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기는 해. 스타일 좋아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은. 배우자는 가수가 아닐 것 같아요. 배우에 가깝지 않나. 좀. 그리고. 이름이 나지 않는. 신은 배우라고 해야 되나요? 이름이 그렇게 나지 않는. 응. 신은 배우? 만약에 2, 3년 후에. 배우랑 결혼을 해서. 응. 이 영상이 갑자기. 뭔가 대박 나는 거지. 그럼 2, 3년 후에 영상을 보고 있을. 손님한테. 아니 사람들한테. 내가 맞췄다는. 손흥민이? 지금. 2020년인데. 2020년인데. 2023년. 2, 3년 후에는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지. 손흥민 씨. 2, 3년 후에 결혼하면 연예인입니다. 제가. 소장 드리겠습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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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